김종민 씨, 십장생이 뭔지 아세요? 십장생이요? 그 있잖아요, 학하고 뭐 두루미인가? 오래 사는 동물! 장수, 장수 장수하는 열 동물! 거북이랑 이런 거 있어요 두루미, 학, 학, 학도 쓰고 두루미도 쓰고 열 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거북이, 두루미 여기까지인 것 같다 공동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공동 힌트 네! 무조건 동물은 아니에요 무조건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고, 힌트, 힌트, 힌트 어떻게 공동 힌트에 그게 우리도 안 왔는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좋다 소나무 응? 소나무 아니야?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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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다 다른 게, 산에 약 어, 봤어, 봤어, 봤어 민기 있었어 해, 태양, 태양, 해,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공팀부터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 개씩 말해 볼게요 구름! 뭐야? 구름! 뭐야? 구름! 아 구름이 십장생이에요? 구름이 어떻게 십장생이에요? 군두근이야? 브로와? 구름? 에이 아니지 진짜? 구름? 정답입니다. 정답 맞잖아 형. 야 하치! 대박이다! 아 형 정답! 소나무! 소나무? 정답입니다. 소나무 다 썼어? 우와! 거북이. 거북이? 정답입니다. 예스! 아 너무 얄미워. 여기 가잖아. 여기 가는가? 태양! 아 얘기해봐. 태양! 와.. 태양도 있어. 아 태양이야? 뭘 해도 예쁜 정답입니다. 우와! 미쳐나 봐! 미쳐나 봐! 우리 다 얘기한 건데. 미쳐나 봐! 미쳐나 봐! 미쳐나 봐! 뭘 해도 예쁜 아! 끝났어! 두루미! 두루미!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우리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우리! 미치겠다 진짜! 우와 대박이다! 우와! 모더리 가자! 가자! 자라! 자라!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 둘 중에 하나 맞아라 한 번이니까. 자! 물! 정답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입니다. 오! 코끼리 태국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정답은요? 틀렸습니다. 아! 좀 더 잘 틀렸지. 아! 아! 아 오케이. 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봉황! 에휴. 아 봉황이야. 봉황. 에휴. 봉황이야. 봉황. 틀렸습니다. 그래 없어 봤네. 봉황. 틀렸습니다. 어! 그래 없어 봤네. 우와 이거. 잠깐만. 이제 큰일러다. 이거 큰일러다. 자 선우야. 역전할 수 있다. 우와! 바위. 우와!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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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능해. 바위 돌 이런거지. 자. 정답입니다. 와! 와! 정답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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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민 안해도 돼. 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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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돼. 야 이렇게 되면. 나도. 와 우리 마지막기만. 다섯 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야 팀원. Lenny.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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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성.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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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잖아요? 네. 하나라도 먼저 맞히면 1등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답. 정답! 정답! 하늘!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정답! 아저씨! 이거 손도는 순서대로 가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 정답은? 다 품고 있는 산? 산! 정답입니다. 미쳐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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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맞지. 그래서 준비한 팀 나누기 미션은 타이밍에 맞춰서 손을 드는 퐁당퐁당 손들어입니다.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차례로 손을 들면 되는데요. 한 번에 드는 손의 수는 다 합쳐서 하나! 둘! 셋! 둘! 널리 널리 퍼져라! 하나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손드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 들면 탈락. 시범 보여드릴게요. 시범단까지 있다, 시범단. 하나, 둘, 셋, 넷.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퐁당퐁당 틀렸잖아. 첫박이야.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자 1,2,3,2,1 오케이.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말했지? 오른손부터 하는 거죠? 시작! 퐁당퐁당 퐁당퐁당 틀렸어 저는 저는 손이 두 개 있는 거 지금 알았어 오비와이비 오비와이비 이렇게 하면 되지 5 6 7 8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락 내 무락 서로 탈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갔어요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좀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5 6 7 8 5 6 7 8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돌을 돌을 던지자 틀렸어 야 우리 빨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야 저거 개기처럼 자기가 천천히 하자 그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부터야? 게임이 순식간에 끝나네 5 6 7 8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락 너 왜? 너 왜? 너 탈락 라비 탈락 라비 탈락 라비 탈락입니다 뒤로 하니까 어렵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다니? 말도 안 돼 대단해 너 가운데로 와 자리 바꿔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스피드 있게 좀 멋진 모습 좀 보여주자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았어요 가야지 자 가시죠 5 1 이렇게 갈 거야? 5 6 7 8 퐁당퐁당 돌을 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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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던지라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패자부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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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그래? 그러면 패자부활전 넷 중에 한 명 올리는 걸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패자부활전 자 여기서 네 명 중에 한 분만 결승에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단판을 뽑아요 네 단판 네 이거는 4까지 가야 돼 4까지 가야 되고 1 2 3 4 3 2 1 지금이라도 안 될 거 같은 사람 나오세요 아 어려운데? 자 갈게요 갈게요 5 6 7 8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도 아 정훈이 형이 틀렸지? 어 정훈이 형이 하나 줄었어야 돼 2 2 아 그래? 오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던져라 틀렸는데? 동현이 형이 애초에 틀렸지 3이 나왔어야 됐어요 우리 저기 보고 있는 아이들이 뒤에 가사도 궁금해하니까 건너편에 앉아서부터 좀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시작 널리 널리 퍼져라 어 빠져 끝났어 뭐야? 어 어 나 이겼어 어 어 어 이기려고 이기는 아니라 엉겁결에 이겼어 노래가 뭐야? 노래가 헷갈리네 근데 왠지 금방 다시 올 것 같은데 노래가 너무 올라오셨어요? 내가 왜 왔지? 인생 모르네 인생 몰라 인생 몰라 인생 몰라 가실 거야 자 자 시 시 시작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땡 땡 와 이리 와 오래갔어 오 오 말도 안 돼 나 서른으로 갔어 야 나 이 게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 강국 시원으로 가더라봐 어 나 그냥 오 나 배자 부활전으로 우승을 한다고? 이야 아니 정통파가 좀 근데 이건 좀 용납 못하지 나 손등하면 간지러주자 이거 안 된다 이거 빨리 자 동민이 형 하나 둘 셋 넷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초코드라이 아 그래도 처음이야 넷불까지 갔어 토 아 그래도 처음이야 넷불까지 갔어 넷불까지 넷불이 세 번째 원장이거든 누나는 다음 팀에 만나 누나 손등은 안 돼 안 돼 우리는 안 돼 오케이 어